오늘 공연 안내해 드릴께요. 9시에는 피아니스트 남내리씨의 무대, 10시에는 저 김대리의 무대가 있습니다. 원래 오늘은 노래자랑이 있어요. 9시 반부터 10시까지 한 태블밖에 안 계셔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원하시면 여기 기계로 반주도 해드리고 가사도 나오고 하는데 노래 부르시고 잘 부르시면 와인 한 병 상품으로 들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말씀해주세요. 그 안에 다른 손님이 오시면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. 매일 일요일 밤 9시에 무대 꾸며주고 계신데 오늘은 지금 학기 방학 중이라서 오늘도 월요일날 한 타임 더 하게 되는데요. 피아니스트 남내리씨의 무대입니다. 환영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피아니스트 남내리씨 denying 내일 오전 條고증 완성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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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상으로, 저 아까 들려면, 진짜 업그레이드, 추억하는 사람을 가득했던 게, 손을 깨우기 위해서요. 손을 깨우시는 것을, 손을 깨우는 것 같아요. 왜 제일, 손을 깨우는 것 같은데, 이 손이 안 나왔다. 뭔가 알 수 있는 것 있으니까, 이 손을 깨우는, 이 모든 사람도, 이 비교심판, 이 비교심판, 이 비교심판,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심 진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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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마음의 빛을ius 동영상에 대한 영상이 많은 영상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영상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calcul원과는 연출이 불과하고, 그리고 다시는 연출이 있습니다. 동영상에 대한 영상은 일부 자리에서 제작되었지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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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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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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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